대박. 그래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? 내 발로 나가는 거야. 우리 아빠랑 사는 거 쉽지 않죠? 처음부터 1도 안 어울렸어요. 결혼식장에서는 남들 다 올려놓고 둘만 좋아 죽더니. 뭐야 이렇게 빨리 찢어지고. 와 개좋아 역시 씨는 내 편이야? 왔었구나.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어떻게 안 가요. 딸한테는 한 번도 안 웃어주면서 생글생글 잘도 웃더라. 난 또 사랑에 빠진 줄 알았네. 어른들은 진짜 이상해.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척을 잘해? 난 실패했지만 넌 꼭 아빠랑 성공했으면 좋겠어. 싫다고 해도 아빠랑 꼭 붙어서 놀아줘.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벚꽃도 보여주면 좋겠어. 뭐래? 뭘 먹이고 뭘 보여주래? 그건 아빠가 나한테 해야죠. 그냥 나 대신 네가 해 좀. 됐거든요.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아줌마는 신경 끄시고 아줌마 갈 길이나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뭐냐. 간다. 뭐야. 뭐 하는 짓이야 이거? 내 방 생겼다고 오라고 해서 온 건데? 같이 살자고 늦지 않게 오라고 했단 말이야. 누가? 누구긴 누구야. 아빠가 방금 쫓아낸 사람. 아무리 승질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시간에 사람을 쫓아내? 난 또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지. 이 방 내가 써도 되죠? 뭐야. 왜 다 텅 비었어? 아빠 어디 온? 아빠 엘핀? 다 어디 갔어? 뭐야 이 토끼 인형은. 설마 내 방이야?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. 사람을 불러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. 침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침대.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. 아빠 침대에서 자. 가 시트 갈아줄게. 다 그 Euros. 놀아줄게. 이거 저 nad ا bufferja. 쟈.